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자 스페셜 올림픽 그리고 데플림픽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안했죠. 패럴림픽 부분이 좀 분량이 많아서 따로 분리를 했어요. 이 스페셜 올림픽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고 역시 패럴림픽은 공식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스페셜 올림픽이랑 데플림픽은 올림픽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받은 대회예요. 그렇게 됐고 이 스페셜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슈라이버 집안이랑 겨누를 했기 때문에 슈라이버라는 성이 생겼는데요. 이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케네디 가문의 군 안매 케네디 가문의 군 안매 중에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이 둘째거든요. 둘째이자 둘째 아들인데 이 군 안매 중에 아들 아들 딸 딸 딸 딸 딸 아들 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이랑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딸만 네 명 낳다가 그 다음에 그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한테 되게 오랜만에 남동생이 생긴 거야. 남동생이 생기고 그 남동생이 그 로버트 로버트 케네디죠. 그 물론 이제 그 전 법무장관 그래서 그 로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대권주자로 출마를 했다가 암살을 당해요. 대통령은 못되고 암살 당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가 다시 딸 아홉째가 다시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중에는 아들 중에는 막내만 제명대로 살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이 사람이 2009년까지 살았거든요. 아놀드 슈어제네거의 전 장모였고요. 왜냐면 첫째 장녀이자 둘째인 마리아 오잉스 슈라이버의 전남편이 아놀드 슈어제네거라는 사람이에요. 음 그 40대였던 1963년에 메릴랜드에서 지적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일 캠프를 열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유니스가 지적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그 자선사업을 했었어요. 이 자선사업을 했던 이유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유니스의 언니 중에 이제 케네디 군함매 중에 셋째가 로즈메리라고 있어요. 로즈메리 케네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그 대뇌의 전두엽 그 절제술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다운증후군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뇌수술이 더 실패를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그 어린아기 수준의 그 지능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래요. 한 2005년인가까지 그래가지고 네 그 언니를 기르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했었다 그래. 유니스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에서 1위 캠프를 했는데 스포츠랑 신체활동 이런걸 보니까 이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전문가들이 어 이 사람들은 어 이 정도밖에 못하겠지 했는데 그 이상을 스포츠 능력을 보여주는거에요. 그 이를 캠프에서 뭔가 이벤트 스포츠 종목 이런게 있었는데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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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느끼고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캐네디 가문이 조지프 피케네디 주니어 재단이 있어요. 이 조지프 피케네디 주니어가 그 존 에프 전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이에요. 음 이 형이 조지프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인가 어쨌든 그 주니어인데 1915년생이고 1944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독일에서 전사해요. 어 케네디 구단매 애가 비극이 시작이 그거에요. 첫째는 전사였어 2차 세계대전 참전했다 전사했어 둘째는 참전용사 기는 한데 나중에 대통령을 하다가 암살대 셋째 아들 암살대 비극이죠. 어쨌든 독일에서 전사를 했고 그 이후 가문에서 이제 조지프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설립하고 자산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아멜 케네디 집안이 그 약간 우리나라의 그 전경련 회장 거기에 해당하는 그 회장을 했었대요. 그 케네디 군함매 아빠가 그래서 원래 케네디 군함매가 그 로버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보스턴에 살았는데 로버트 그 가족이 뉴욕으로 이사를 와요. 뉴욕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뉴욕에서 로버트가 태어나 어쨌든 그 로즈 케네디 여사는 자녀를 9명이나 낳고도 만 105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대단해. 그 케네디 가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유니스 유니스가요 이 스페셜 올림픽을 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언니를 기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로즈메리 케네디가 1918년생인데 군함매 중 셋째예요. 그래서 첫 딸인데 그래도 나름 엘리트로 키우고 싶었었나봐 아빠가 그래서 원래 엄마가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다운증후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신박약이 좀 있었대요. 아이큐가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됐었대.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개선을 하고자 전두엽 절제술을 좀 한 거야. 대내의 전두엽 있죠. 그 최종훈 씨 때문에 잘 알려진 근데 이 전두엽 절제술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능 수준이 그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한 10대 초반 수준이었는데 그 지능 수준이 두 살 수준으로 퇴하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불편했을 정도로 진짜 평생 다리를 젊으면서 다녔대요. 어릴 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릴 때는 계속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아빠가 한때는 이 주영 미국 대사로 임명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런던에 가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그때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때를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아마 비공기 요양시설로 보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니스 같은 경우는 언니 로즈메디가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그 언니를 좀 기리고 싶어서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대회는 아무래도 이때 그 개최도시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시카고에서 시작하게 된 거야. 시카고의 솔더필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 수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으며 장애인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래 이 케네디 가문이 돈이 많았잖아. 그래서 이 케네디 재단이 어느정도 돈이 있어가지고 IOC로부터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허가까지 받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이 된 거예요. 이외대에도 똑같이 시카고에서 했고 그래서 그 이제 1975년 때 하개올림픽이 이때부터 그전에는 막 2년 간격으로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2년 간격으로 하다가 1975년 때 조금 삼된 텀 두고 이제 1975년부터는요. 그래 이제 우리 앞으로는 4년 주기로 하자.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하자. 해가지고 스페셜 올림픽은요. 아예 처음부터 동계올림픽을 그 하개올림픽이랑 안겹치게 중간에 2년씩 그 교차하게 딱 그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4년 주기 각각 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케네디재단에서 주최를 했던 올림픽이다 보니깐요. 계속 개최도시가 미국에서만 계속 돈 거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그 이후 마운트 플레젠트 스팀푸드 스프리스 등등 약간 중소규모의 도시들까지도 막 한 거야. 그러다가 스페셜 올림픽은요. 아예 그 공동 개최를 대놓고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 미니에폴리스도 미네소타주의 주도인데 세인트포일드랑 같이 했고요. 그리고 막 잘츠부르크랑 신라드미 여기도 두 도시가 동시 개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열게 된 길이 이때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론토랑 콜링우드가 같이 했고요. 1999년대에는요. 더럼 롤리 채플힐 이 세 도시가 분산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2001년엔 알래스카주의 중심도시인 앵커리지까지 가서 했어요. 보통 알래스카까지 가서 대회를 하기엔 힘들거든요. 근데 이래에는 알래스카에서 했어요. 앵커리지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비행기가 갈 때 중간 급유를 위해서 잠깐 착륙해서 경유 도시였어요. 앵커리지까지 가는 비행 그러니까 앵커리지에 내릴 수 있었어요. 급유를 위해서 내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앵커리지는 그냥 상공만 지나가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2003년 2003년대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요 이때 그 2003년에 그 언니인 로즈메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 로즈메리 아 2005년에 죽었네. 근데 2003년에는요 아일랜드에서 학예올림픽 학예 스페셜올림픽을 개최를 해요. 이거는요 케네디 가문이 원래 조상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침가 쪽도 그렇고 외관 쪽도 그렇고 아일랜드 출신이었어. 그래서 그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종교가 가톨릭인 이유 중 하나가 뿌리가 아일랜드라서 그래요. 뿌리가 아일랜드여서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때 케네디 가문의 조상인 아일랜드 여기서 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2005년에 일본 나가노가 스페셜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동계종목이긴 하지만 올림픽 패럴림픽 스페셜올림픽을 모두 개최를 했어요. 자 그리고 2007년에 상하이 그리고 이제 고대올림픽의 발상진 아테네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4년에 평창에서 동계스페셜올림픽을 한 적이 있어요. 평창에서 했어. 음 그러니까 이거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1년에 더반에서 그 유치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준비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올림픽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예비 모의고사를 한번 해봤다고 보면 돼요. 음 물론 경기장에 걷기까지 많이 필요하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그 뭐냐 여기 하계스페셜올림픽을 두 번을 개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슬랏 슐라드밍도 동계스페셜올림픽을 두 번 해요. 그리고 2019년엔 아부다비에서 하게 되는데 아부다비 여름에 하는데 더워서 어떻게 하긴 했네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원래 카잔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스웨덴에서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스웨덴이 개최를 포기하고 러시아로 바꿨는데 러시아도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으로 1년 미뤘어요. 그래서 카잔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은 베를리에서 예정이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넷플림픽 넷플림픽은요. 청각장애인을 넷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들의 올림픽을 넷플림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IOC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청각장애인올림픽 농화올림픽 세계농화체육대회 등으로 불리다가 2017년부터는 덷플림픽으로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림픽 패럴림픽 스페셜올림픽 덷플림픽이 모두 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을 해줘요. 왜냐하면 패럴림픽 스페셜올림픽 덷플림픽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은 좀 인지도가 있어서 메달을 메달을 따면 당연히 연금이 나오지만요. 4등 5등 6등도 체육연금 점수가 있어요. 체육연금 점수가 있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높이뛰기 출전했던 우상혁 일병 우상혁 선수도 체육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덷플림픽은 없다고 그래요. 인지도가 떨려서 그리고 출발신호로 총소리나 호루라기를 못 쓰기 때문에 깃발이나 빛깃발을 막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빛을 빵 비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출발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이 덷플림픽이라는 대회는 프랑스 출신의 청각장애 사이클 선수인 웨젠 알케라는 사람이 선수가 처음에 개발 만들었고 나중에 CISS 초대회장이 돼요. 1884년생이었고요. 그래서 이 덷플림픽의 역사는 패럴림픽이나 스페셜올림픽보다도 훨씬 오래돼요. 무려 1926년에 시작해요. 1926년이면요. 그 근대 근현대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제 첫 대회에는 회원국인 6개국만 참가를 했고 그래서 1931년부터는요. 올림픽이랑 겹치지 않는 해로 4년 주기가 고정이 됐고요. 그리고 1939년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열리기 직전에 했나봐. 그래서 확인을 했고 그 이후 전쟁 및 전후 복구로 인해서 10년 동안 대회가 없어요. 10년 동안 대회가 없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그 대회를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는데 아예 동계 대플림픽도 이때 만들어요. 이때 동계 대회도 같이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는 계속 같은 해 하다가 1955년부터 대플림픽을 동계랑 하계를 나눠요. 다른 시기에 하게 돼. 그리고 음 그 다음에 1959년부터는 대플림픽도 두개도시 분산 분산 개체가 허용이 돼요. 자 진짜 그냥 되게 특이한 도시들에서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기는 해요. 그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은 세트로 해야 되죠. 그리고 올림픽은 개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데에 비해서 스페셜 올림픽이나 데플림픽은 인지도도 좀 낮고 출전선수도 적고 그리고 경기 종목도 적은 편이라서 좀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는 대회거든. 그래서 되게 중소규모의 도시들이 개최를 많이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85년 로스앤젤레스부터 하게 데플림픽을 첫 참가를 해요. 이때부터 첫 참가를 하고 그리고 데플림픽 꾸준히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가 2011년때 원래 동계 데플림픽에 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1년 데플림픽 동계 데플림픽 대회는 조직위원회의 간부 중에서 사기사건으로 구속수사된 간부가 있었고 그와 연관돼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자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회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2015년 한티만시스크랑 마그니토고루스크라는 러시아의 두 도시가 동계 데플림픽에 동시개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동계 데플림픽을 첫 참가를 해요. 그리고 2019년대에는요 원래는 토리노랑 발치아베나였는데 토리노 때문에 개최권이 안될 것 같으니까 발텔리나로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개최권을 따요. 그리고 2021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카시아스 도술의 대회 이거 브라질 대회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뤘어요. 그리고 2023년 퀘벡에서 하기로 됐는데 역시 퀘벡주에서 하는 거라서 몬트리올 때의 전례를 밟게 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 2025년에요 도쿄가 하게 데플림픽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 도쿄는요 올림픽,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데플림픽,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돼요. 일본은 어떻게 할 건 다 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85년 로스앤젤레스 때 하게 대회를 첫 참가를 했고 2009, 2013, 2017 대회에서는 3위 연속 종합 3위를 기록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동계대회는 한티반시스크랑 마그니토 고로스크 이 대회를 첫 참가를 하죠. 동계대회에서는 동계대회에서는 여기서 메달을 처음 따요.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과 대플림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끝내봤는데 사실 이번 패럴림픽 대회 기간에 이 컨텐츠를 하면서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졌어요. 좀 어떻게든 이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대플림픽을 조금 알려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생중계는 잘 안되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기를 잘 찾으면 물론 이제 영어 해설로 들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쌓은 정보, 관심이 쌓은 선수의 경기를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고요. 그래서 나, 지식테이너 김성훈 역사 크리에이터이자 스포츠 크리에이터인 지식테이너 김성훈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어요. 파이팅!